네 이번 시간에는요 부정문을 배울 건데요 그냥 부정문이 아니라 일반 농사 문장의 부정문입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부정문입니다 자 그래도 연습 한번 해봐야 되니까 보시죠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해 스페인어 에스바니얼 공부해 뭔지 다 배우셨죠 이렇게 하면 나는 스페인어를 공부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해라고 하려면요 뭐를 붙인다? 그렇죠 no를 붙여줍니다 어디다 붙이느냐? 여기다 붙여야죠 그래서 you no estu di o 에스바니얼 자 그런데 요는 맨날 생략되죠 주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no estu di o 에스바니얼 하면 난 공부 안해라는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아냈린다는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control8.com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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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